배우리 맞지? 어릴 때 난 지금과 좀 많이 달랐다 계집애 마냥 그림이나 쳐버리니까 발전이 없지 아이! 그만 안 해? 아이 저런 친애 어쩔 줄 아리네 그런 나와 달리 그때의 우리는 마치 어벤져스 같았다 나의 영웅 나의 캡틴맛 배우리 그만 마셔 너 취했어 너도 나 남자한테 발언마저 뜨고 무시하냐? 야! 누가 보면 되게 귀엽다는 줄 알겠어 나쁜 새끼 나는 가서 얘기 좀 하자 놔! 그 순간 괜찮아? 개찐따 박준석이 처음으로 달라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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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